일단 불길의 왕까지 논스톱으로 일단 길을 뚫어 놓읍시다. 오늘은 오른쪽으로 먼저 가볼까? 일단은 이쪽을 만나도 일단 그냥 무시할게요. 일단 길을 뚫는게 우선이어서 또 버닝 소울이어서 좀 싸우기도 곤란하다. 여기서는 나중에 맵을 다시 방 낙다 들어가서 못 배치를 바꿔야죠. 일단 흐리기 덕분에 괜찮죠. 번개는 75만 땅이고 오예 이주얼은 뭐 어찌어찌하겠는데 절망의 평원이 그래도 이게 넓은 평이하다 보니까 애들 따돌리기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불길의 왕이 있는 해파스토가 조금 난관하죠. 그니까 공간이 좁아서 애들 따돌리기가 영 좀 싫었지 않거든요. 아 아 아 아 50's 그리고 안쪽으로 50's 50's 아 나 50's 40's 어 40's 80's 50's 오예 오예 오케이 일단 길 뚫었고 일단 나머지 애들 다 한 번 더 너무 애들이 듬성듬성 있다 야 일단 한 대 모아야돼 오케이 오오오오 две 메 Bryn 이리 러 이리 야 저 탈쩌범이 진짜 계속 새끼나 할래? 아 저게 싫어서 어떻게든 따돌려야 되는데 자꾸 등손 등손 한마리씩 남아있으면 그게 참 열받는다니까요 아 저거 저 끝부분에 한마리씩 한마리씩 넘어가지고 열받게 야 일로와 야 야 너 일로와 이주 어디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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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다 죽어간다 조금만 버텨 오케이 후 오케이 십 구렛 오케이 일단 찾았고 야야야 존재해선 안되는 거라 일단 헤파스톱 철장 끌고 오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어, 버텨. 어, 버텨. 오케이. 나이스. 후후. 어, 잠깐만요. 오지마,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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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 깨러 가자. 오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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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일단 이거네 이거네 일단 먼지를 주우러 가야돼 어, 어, 어 와, 말룬이다, 오케이 말눈이다 나중에 롤눈 나오면 또 고뇌만 들어봐야지